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살아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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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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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